러브 애추얼리 특집의 사랑스러운 두 도전자입니다. 우리 이영헌 씨와 팀! 정말 이렇게 잘 어울리는 도전자는 진짜 처음 봐요. 결과 발표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훈 씨의 휴대전화 요금을 포함한 생활비! 4,400원! 팀 씨의 생활비가 4,400원 2만이어야 되는데 팀 씨의 휴대전화 요금을 포함한 생활비! 그와 그녀 만나다. 편안한 훈남 알렉스. 비어온 신데렐라, 아나운서 문지혜. 2008년 새해 첫 도전. 만원의 행복판 로망스. 그들의 로망스가 당신을 기다립니다. 얼마나 먹었어요? 얼마나 썼어요? 얼마나 쓰면 당신 이길 수 있는데요? 먹을 만큼 먹었어요. 팀 씨의 휴대전화 요금을 포함한 생활비! 3,210원! 최근 결과 4,400원 대 3,970원으로 팀 씨의 승리입니다! 아, 이게 뭐야? 490원 쳤어요! 아, 어떡해! 아, 어떡해! 아, 어떡해! 승리하신 우리 팀 쉽게! 팀에게 우리 효도관광 강국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새로 만든 룰이 하나 있습니다. 만약에 상대방에게 미안할 때 두 분이 교제를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맡기시면 지신분 부모님께도 효도관광 강국원을 같이 보내대요. 왜냐면 어차피 사두님입니다. 사두님! 도전자들의 잔액은 100원의 기적 캠페인에 기부됩니다. 행복주식회사! 그 아름다운 도전은 계속됩니다!